안녕하세요. 판례원고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길 변호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대출 알선회사와 반사회적 유효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2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287383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알선회사고 피고는 대출회사입니다. 알선회사가 부당이득금을 했는데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원금으로 승소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4년 10월에 설립 자본금 천만원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피고는 97년에 설립해 자본금이 453억의 큰 금융기관이죠. 원고는 피고에게 수산물 담보대출 상품 이용자를 알선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산물 시장에 보면 이렇게 창고 같은 데다가 고기 같은 걸 사서 챙겨 놓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담기 때문에 이걸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용자를 알선하는 일을 원고가 합니다. 그리고 대출 업무 중에 일부를 위탁하는 약정도 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알선도 하고 대출 일부의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원고가 대신해서 피고한테 알려주면서 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피고는 알선한 자와의 사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 대출을 받는 사람은 채무자죠. 채무자 사이에 계약 체결 여부와 계약 내용을 독자별로 결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알선자의 원고는 어떠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그러면서 이 대출의 위탁 업무에 있어서 담보의 검수 및 처분, 담보 평가가 포함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선의 상태라든지 이 생선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닌지 그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이제 빼낼 때는 그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담보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제 위탁 업무를 이제 원고가 맡긴 거죠. 그러면서 이 원고와 피고사에 어떤 약정을 체결하냐면 연체 시에는 담보 수산물의 반대 매매 요구치에 지체 없이 담보물을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연체 시에는 담보물을 처분하죠. 요구에 대해서도 오케이. 오케이. 문제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에 연체할 경우에 원고가 담보로 한 대출 금액을 상환하고 외입할 것을 확약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 담보물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참치가 한 1톤이 이렇게 보관돼 있다. 그러면 이걸 1억 원짜리 참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5천만 원을 나간 거예요. 나가면 이제 대출금이 연체가 되면 이 담보물 1억짜리를 처분해서 이제 그 담보물을 해줘야 되죠. 그럴 때 이 피고는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냐면 원고하고 이 대출금 5천만 원을 네가 안아라. 안고 대신에 1억 원의 담보가 있었으니까 담보물 처분하면 너 또 남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참치가 1억 원짜리 참치가 시장 변동에 따라서 4천만 원,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의변제한 게 원고가 이렇게 담보물을 안아가지고 대의변제한 게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창고 보관용 1억 5천만 원도 원고가 지출했고 그중에 담보물을 처분해서 회수한 금액은 6억 원 정도 채무했어요. 그러니까 대신 그러니까 그냥 채무자가 연체하면 원고가 이걸 떠안아서 10억을 떠안았고 그 다음 창고비 1억 5천만 원도 떠안았어요. 그래서 11억 5천만 원 떠안고 담보물 처분해가지고 6억을 회수했으니까 5억 5천만 원을 완전히 원고가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원고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수수료로 약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1억 8천만 원을 받고 거의 5억 원에 관한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부당하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 즉 이 사건 보증약정, 즉 이렇게 채무자가 연체를 할 경우에는 알선자가 전액 대출을 떠안고 그 다음에 그 손해는 담보물 처분에 의한 위험은 네가 부담해라. 이런 것이 과연 경제적 우월적 지휘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체결될 것이라면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형으로 무게가 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원심문은 그게 안 된다고 봤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가 대출금 회수의 위험을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는 수수료 1억 8천만 원을 받았는데 10억이나 되는 채무를 대신 가져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을 공유하는 상태라면 상태라면 그렇게 위험을 부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출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람이 이익을 더 가져가면 되는데 수수료 1억 8천만 원 밖에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원래의 계약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대출금의 얼마를 원고가 받아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약이 중간에 바뀌어요. 그래서 대출금, 대출 실행 금액이 얼마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수수료만 받기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부담하면 그게 없어져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원고는 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이용자, 채무자의 기한의 이식이 상실되기만 하면 무조건 대출금을 떠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담보로 매입해야 할 의무 부담하는 것도 사실상 이용자의 채무 불이행을 대한 연대보증 또는 대입연대 담보부의 이익률이 강제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원고가 알선한 대출은 총 232억 원이었는데 그 중에 기한액이 상실되기 채권은 10억 원이었어요. 즉 부실률이 3에서 4% 정도에 불과했고 이거는 이런 대출상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실률을 모두 다 원고가 떠안은 거죠. 피고는 전혀 떠안지 않고. 결국은 원고는 수수료 수입의 2배를 대입연제하면서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원고가 아무런 고위과실도 없는 내용에 대해서 원고가 모두나 위험을 쳐 부담하게 되는 것은 너무 부담하다. 그리고 원고가 그거를 부담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결국은 이런 약정은 우월적 지휘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차결된 약정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무효로서 무효다. 결국은 대입연제한 것은 다 무효. 그러니까 이거는 5억 5천만 원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경제적 우월적 지휘를 이용을 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함유력 근거가 없이 차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례를 이 사건 판례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경제적 우월적 지휘를 이용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판례가 그런 판례니까 이 판례 잘 기억해 두었다가 만약에 내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경제적 우월적 지휘에 한해서 일방적으로 당한 거다라고 한다면 이 103조에 관련된 이 판례를 인용을 해서 103조 위반을 주장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103조 위반을 한번 주장하는 무효사회로서 꼭 기억해 두는 게 좋고 물론 103조 위반으로 가는 경우는 더 이상 갈 게 없을 때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함부로 103조 위반을 먼저 주장하는 것은 소송실무상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안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뭔가 부당하다라고 할 때 그때 마지막에 하는 것이지 다른 사유 하나도 없이 103조 위반 바로 들어가면 법관이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기억을 하고 계시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실 때 이거는 실질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져 있어서 너무나 부당하다라고 할 때 이 판례를 꼭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